자, 세번째 미션 유적 내부 유적 내로 들어가나보네 그냥 소탕 작전을 시작한다 유적 내부가 됐지 아니면 유적 외부에서 구출이 됐지 무너지 히트코슨 요구 히트코슨 요구 히트코슨 요구 히트코슨 요구 탱크 한대 끌고와 한대만 모르겠다 정리될 수 있어 엄청 많아졌는데? 보병이 많아졌어 오 죽는 것 봐 야 헌터도 있어 저 뒤에 헌터가 4명 개판이구만 개판이네 말 끝나기 무섭게 스콜피온 왔네 그리즐리야 이거? 탱크? 다른거야? 스콜피온 강화판 철러스 타기만에 뭉치는게 돼서 확실히 확정이야 오 맘에 들어 어? R키 Y키 R키 아 좀더 딴딸해진 것 같기도 하다 공격받고 있어 지금 포탑으로 하 히 하 칼 들고 오는거 봐 쓸렷 질럿이야 질럿 와 데미지 미쳤네 미사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왜이렇게 멈칫멈칫하냐 그쪽 가야될꼬 ständ장 올라가야죠 후후후 내가 불 붙었다 불에 붙었어 축 Prem 체력의 절반 미만이야 아hy 내가 앞에 있을게 가는중 가는중 전진 그 종종쓰는 주포가 진짜 세네 나이스 벗다 깨졌고 위에서 뭐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거 좀 부실게 클러스터 빗나갔어 클러스터가 포탑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포탑을 먼저 공격을 안하네 헌터가 더 위협적인가 보구나 포탄 없냐? 니 위에서 몰려온다 체인지해 잘 체인지해 헌터잡아 헌터잡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잡았어 45? 얼마나 잡으라는거야 저 위에 개선 몰려오는건가? 아 개선 몰려오는거네 저거 입구네 입구 그냥 플러스터있냐? 됐다 고변도 있어 또 몰려온다 왼쪽에 또 몰려온다 왼쪽에 야 야 니꺼 그일로 내꺼 니꺼 그리즈에 수리 이거? 어 교수 어 가만히 쳐있어 그러면 가만히 쳐있어 그러면 자동이야 어쩔수없어 세워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자동이라 세구시 사물을 예정해야겠다 사물을 예정해야겠다 니꺼 수리하고 어 우클릭하면 되지 않을까 안되네 이렇게 거치고 있어 그쪽으로 가는거 아니지않아 그냥 방어하는거 같은데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야돼 내 개 데리고 가 수리 끝? 내 그 내 그리즈리로 이거 뭐야? 다리 부신다 다리 부신다 개새끼가 다리에 이동한거 없지? 다른 다리로 가야지 어 자기가 다른 다리 어떡한데 뭐 또 오는데? 응 후방 후방 보병을 맡아 니도 보병 태워놔 그러면 이쪽 이쪽 털어야지 이쪽을 뚫어야지 야 이거 야 이거 막을수있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니도 같이 남았는다고 너의 그리즈리가 남았으면 되지 않을까 전진해라 너 그냥 아니 니가 다리를 액티밋 시켜야지 어떡해 아 하카세 빨리 가주세요 탱크 그냥 탱크 줄만 안 내놔야겠다 그냥 아니 니거 빼도 돼 니거 빼도 돼 1분? 계속 오네 헌터 온다 뭔가 별도 막 붙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보병이 너가 그쪽 막아라 야 헌터 엄청 많아 이거 큰일났다 클러스터 갈겨 나이스 클러스터 한방 잘 들어가면 진짜 잘 잡긴 해 야 우리 보병이 다 죽는다 여기 터지려네 있었냐? 몰라 근데 뭔가 피가 확달한데도 있어 지금 응 터지려네가 있었나 본데 빨리해라 교수님 1초 남았다 나이스 참 잘했어요 어 야 보병 다 죽었 다 죽었어 내꺼 터졌네 아 터지네 확실히 눈으로 봤다 지금 응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결국 믿을거 탱크밖에 없구나 야 니가 이동 니가 박사 이동 박사 이동 박사 이동 이동하고 있어요 탱크 왔다 처리했어 어디로 가야돼 길이 어디야 여긴가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야돼 야 박사 박사 어디가 니가 박사 어디가 니가 박사 어디가 아 여행좀 하고싶다 난 아댑도 개춤 미션 끝이야 괜찮아 다시하면 되니까 깨끗 탈출만 하면 되는구나 뭔소리야 터진다 이제 탈출 빨리하겠다 야야야 보병 몸빵해 보병 몸빵해 이 박사 공격 못하냐 박사 공격 못해 헌터리스를 뭐 헌터를 더 잡으라고 하는데 더 잡으래 하면 되지 뭐 여기서 나오는거 같은데 오르르 나와서 오르르 다 죽네 허위완료 오케이 세 마리만 더 두 마리만 더 오케이 끝 가자 박사 내 이동합니다 엄청 온다 야 야 니거 히어로 아니구나 깜짝이야 다른 애야 다른 애 보병이었어 한마리만 있는거 어 헌터 왜케 많아 또 왜케 많네 너 빨리 돌아와라 브리실리 튀어 영웅이 와야돼 영웅 브리실리 튀어 보병 버티고 있어 아 매장한새끼 니거 니거 차량이 자꾸 막잖아 니거 지나가는거 오케이 트럭개도 많이 나오네 야 마지막은 할만했다 voir 드라허 결단 하우 나 이게 RPG 게임 있으면 좋았을 텐데 RPG camp Dece님 kijken forever 뷔피했으면 좋았을텐데 차라리 다 버리고 가는거야 그는 드럽게도 많았구만 점수가 똑같애 희한하게 다음꺼 아카디아 아카디아 이제 스파르타가 나온다 이미 신에서 스파르타가 나온다 스파르타가 아르치디아에 도착했고, F.T.L 드라이브에 휘황질하지 않았어. 서리나, 내 랩에서 꺼내줄. 두 컨벤닛 배송이 아르치디아의 슬립 스페이스가 가까이 왔어요. 벨파스트, 오톤, 텍스스, 암스트롱이 바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천에 든 하나의 보호소다. 상대에 대한 텍스스는 벨프다. 아멘은 아름다운 암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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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다. 상대는 암컷은 암컷으로 풀고 있습니다. 어떤 암컷의 암컷은? 없는. 잠시만.. 발음에 대한 전화. 진심으로. 지난 폴리스시장은 마주시장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계속 유지한 핵심을 이용합니다. 진심으로 필요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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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중 재밌겠다 졸라 재밌겠다 쟤 약해 시빙들 죽는 것 봐 다 죽고 있어 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뭐야 어 경찰들도 있네 어디로 가야돼 위로 가야돼 중앙부터 갈까 아니면 왼쪽부터 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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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보급형식 1번은 부터야 시민들이 길막고 있어가지고 못가고 있어 되다 되다 어 시집윙구 징구윙구윙구윙구윙구윙구 위로 올라간 것들은 뭐야 흐흐흫 사람 보호하기? 아 이 자카색이들 귀찮아 죽겠네 이 자카색이들이 오케이 1번 야 저거 차량 니가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내가 부셔야 돼요 내가 부셔야 돼요 시민 다 죽는다 이거 진짜 안 부셔지네 이게 수영상 하나 출발했구나 1번 거 출발했구나 이게 너 서있니? 왜그래 오케이 2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각오시리로 이게 시야가 너무 낮아가지고 응 내 이제 공중애들이 카메라 안들어와 아니 차량 너 뭐 아니야 내가 분명히 찍었는데 요즘 멈추는 건 뭐야 엘리트 엘리트 훈장 흠 시민 다 죽었네 태운게 있었냐 방금? 흐흐흐흐 뒤에 죽는다 그냥 두고 탈출하는 거야? 그냥 두고 탈출하는 거야?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애들 몰려온다 어? 이거 왜이래 피 어? 뭐? 센거에 맞았어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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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irate 오유 도망가자 쉑 숙 어떡할래? 왼쪽 거 아래쪽 거 아.... 내가 그쪽 끌고 올게 아아.... 아... 나눌 수는 없냐? 둘 다 먹어도 돼 어 네 그냥 가까운거 밑에 끌고 가줌봐 아 스파탄을 살린거야? 일단 비행사는 보호해야 된다 이게 미션이 스파르타인 마신이 더글러스 든든하구만 한마리 만이셔도 어디가야되 지금 수용성 1번하고 2번 응 둘다 보호해야되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금방 올릴테니까 스파르타인 둘이니까 상관없겠지 뭐야 방금 모였어 지키고있어 어디야 밑에 어떤상황이냐 밑에 어우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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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병력있어? 아니 가긴한데 중간에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른 애들 교전중 쒸트 내려봐 자원은 왜 오르는거야 뽑을 생각도 없는데 갑니다 갑니다 여기 뭐 있네 아 쟤 또 뭐야 끝까지 시민을 공격하는 것 봐 야이C 나는 공격 안하네 왜지? 엘리트 50만이 잡는 게 사이드 미션이야? 엘리트 50만이 잡는 게 사이드 미션 야 뭐하고 네가 더 뽑을 수 있거든? 어디서? 본진에서 본진? 본진이 어딨어 지웠잖아 남쪽에서 5시방이야 아 언제 지웠어? 지금 계속 지고 있었지 그래? 어쩐지 뽑아가 어딨어? 차량 뽑는 거 어딨어 본진 본진 아 본진? 니가 뽑아놓고 나보고 시..발 털에 찌느라고 본진 방어때문에 뽑고 있어? 뽑고 있어 하나 워터호그 어 탱크 탱크 가 있어? 어디 2시 얘들 간다 탱크 잡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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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죽었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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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어디가 빨리 가 내거 빨리 달려 왜 이렇게 안가야돼 아 이거 은근히 AI가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 은근히 좀 빡대가리처럼 움직이야 AI가 똥이야 어느순간 보면 멈춰있고 일단 반대쪽 반대쪽 1번은 막고있어 잠만 아 씨앗 내 눈앞에서 봤다 터지는거 쏘고있어 에? 스펙터 왜저래 그 위에 올라타 올라타 어디에 올라타 지가 왜 올라타서 저기 먹었는데? 대박 대단하다 진짜 저건 무슨 AI야 몰라 탱크 나왔다 몇시 방향 저 밑에 6시 방향 우리 기지 옆에 자원좀 썰게 됐다 강화하고 있어? 아니 강화지 얼마나 됐나 강화지였다고? 무슨 강화 니가 방금 찍은게 워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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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하는거 찍었어 아 무슨 뭐 보병 태우는거 같던데 응 아홉시방향 아홉시방향 달려 내거 트럭게도 느리네 공중인대로 배우고 아홉시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리와 얘를 이렇게 못잡아 친구야 됐어 오케이 업그레이드했다 뭐 업그레이드하고있냐 뭐 업그레이드하고있냐 이야 스파르타 먼저 다잡네 위 안쪽에서 오 가오스캐너 저 업그레이드하고싶다 너무 비싼데 근데 우리 그 탑승하고있는 스파르타 어디있어? 아하 아직도 그 위에 있구나 하하 잘 싸우네 어 세시방향에도 뭐 짓는거 있네 먹을까? 돈 모아서 좀 응 먹어 데려봐 꼭 세시방 먹어야죠 아 오백 오백 필요하다 야 오백 필요한데 썼냐 방금? 방금 좀 써가지고 지금 방금 좀 써가지고 딱 오백에 사라졌는데 그래 어 뭐지 뭐지 난 한시방에 안해 보호해야 되겠다고 한시방에 그래도 체력이 별거 없다 차량에 10분이나 버텨대는데 니가 좀 보호해봐 나 이거 먹고 있을테니까 어 그래 그거 지어 질게 아 뭐야 통째로 오는거였어? 베이스가? 우주선으로? 으흠 헐 오케이 여기 지으면 퍼타 좀 지어야겠다 응 퍼타부터 지워 뭐야 두개가 오네 여기 80% 1번 체력 얼마나 있어 지금 빨리 피네 절반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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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간다 조심해라 이거를 오 탔어 왜 또 올라탔어 퍼스파라 태세 сами 또 올라탔어 슬펐타 자셱 strategic 또 올라탔어 아핫 에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뭐였냐 그거 야 2번. 2번에 간다 2번? 어 가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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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기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너 항공제약서 거기 몇 개나 있냐? 응? 항공제약서 몇 개나 있어 거기 지금 뭐라고? 항공..그..항공기 재약하는 거 있잖아 건물 하나 있어? 느릴 필요는 없지 어차피 뭐 자원이 안되니까 필요없어 거기는 아예 차라리 자원 올리긴 할걸? 어 자원 올리고 있어 자원이야 차량 차량 우측에 있으니까 당연히 없겠다 건물 지는게 없다 아 스테이션 지어야 되나? 건물 올려야되고 중앙에 애들 잔적있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스파르탄 싸우고 있네 거기서 스파르탄 저거 왜이렇게 귀엽냐 하나하나 움직이는게 나는 안쪽에 건물은 지어놓은거 많거든? 어디 기지 베이스? 내가 왼쪽 첫번째 기지에는 생산하는게 다 지어져있어 여의도 그럼 생산 지어놓을게 생산 지지 말고 아 생산해야한다 자원 원자로는 필요없지 원자로는 다 있으니까 필요없어 자원만 간다 차량 하나하고 아 포트 지울 수 있네 기다려봐 250이나 해? 비싸 좋긴한가? 어 자원 팍팍 오른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유리 뽑아간다 더 뽑아 장갑강화 엘제사기여 오케이 이쪽은 지금 내 자원만 업글 종종 할테니까 응 아니 너로 유리 뽑아갈게 난 뽑을게 없을거 같은데 아직 너 뽑아놔 돈이 없네 돈이 없었는데 터렛 컴플리트 됐다 이제 별 4개를 올려야되 전기 4개를 올려야되는데 와 이거 터렛도 업글에도 할수있네 화염박격포 레일거 미사일 런처 뭐 뽑을까 미사일 런처가 좋을거같아 100원인데 지금 저기 전기 두번째꺼 올려야되 전기? 네 칸 올려야되 그럼 업글 가능해 전기들 전부다 어 그래 그러면 얼마 필요하냐? 천 필요하냐? 천이백 아니 너 그거 업글하는데 얼마 필요하냐고 이거는 몰라 천이백 찍고나서 터렛 겁나 센데? 수리하는 곳은 없나 이거 씨 그래서 말이지 지었어? 업글하는거? 업글하고있어 난 차량도 뽑을수있거든 니가? 어 알았어 보고있어 차량 아예 차량기지가 있어 어 지금 찾았어 어 보고있어 지금 근데 업글하면 알잖아 지금 거기 5분 남았다 6분 남았네 차량이 느려가지고 근데 어우 내가 터졌다 아 터졌다 아 월버린이 뭐야 아 이거야? 자 자원 계속 업글 해줍시다 업글 다 했네 오케이 이쪽 자원 지금 업글 다 찍어놨거든 니 하고싶은거 하면 돼 이제 더 올릴 수 있을걸? 뭘 더 줄 수 있어 안되는거 같은데? 나 지금 내가 찍고있어 아 코트리스? 응 어 클럭킹한거 같은데 방금 어 어 더 올릴 수 있다 아 그래? 안되는데? 나 찍고있어 두시방이야 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 잡았다 이 새끼들 어디서지 저리야 수동선 스파라탄 진짜 깡패네 깡패야 깡패네 완전 깡패네 어디야 중앙 워터워그도 업글 다 하니까 깡패다 음 오토로이농 원래 깡패야 뭐 차량기 근데 왜 지웠냐 거기? 그냥 나 지웠어 왜 빨리 보고받으려고 아 상응이 있구나 저기 배치용기 저쪽에 지워져있으니까 어 근데 이거 두대째데 박스있다 야 박스있다 우리 첫번째기지 바로 위에 박스있다 위에 박스가있어? 응 내가 먹어야되는데 어딨어 안보였는데? 거기잖아 노랏 점점점 거기 건물 건물 바로 밑에 초록색 지도인의 초록색 제어판? 아 블랙박스? 응 난 니가 자원박스 말하는건줄 알았어 내가 먹어 뭔가 공격받고있다 오우야 그거 나왔어 그 네발 사족보행동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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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쩔수 없애 내가 같이 같이 오셔야 될거야 엄청쎄 박스 먹었다 쉴드 뭐야 쉴드도있어? 폴리캬오 응? 폴즈다운? 어떤거 어떤 폴즈다운? 휴먼스 좀 어떡해 뭐가 죽었냐? 지휘관 니, 니, 니 영웅 아 영웅 죽었어 괜찮아? 영웅 잡혔어 피해라 피해라 사거리 왜이렇게 이뤄 쟤 지금 여기 완전 개반이구만 지금 보니까 어 어 내꺼 내꺼 다 죽는다 일단 공충은 다잡았다 내가 어 땡큐 살릴수있나 이거 시간이 지나면 살릴거야 아 시간이 지나면 살려주네 내꺼 다 죽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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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웅씨! 여웅씨! 튀어요! 으악! 로드워그에 채워야겠다 워터워그인가? 어 그걸 채워야지 야 타 타 타 영웅 영웅 영웅아 타 탑승 안돼? 안되나보네? 여기 위에 완전 무섭네 sözw 60세근드 1분 1분 버팅기도 했어 스파하탄 싸우고 있다 두시 두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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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하탄 누웠다 파스 강한 스파하탄 오케이 오케이 반이구만 이제 두번째꺼는 피 많고 첫번째꺼도 피는 많네 왜지 여기 포격 뭐야? 포격 어디야? 포격이 오고 있어? 어디서? 어디야? 저쪽 저기 저쪽 야 내가 갈게 T-5 4 3 2 1 런치 아아 나 본지 포격받는데 완전 난리 올바린 진짜 좋네 난 내 본지는 포격받고 있어 본지? 응 아 깼다 장글이 포격받고 있어 본지 내서 아 오케이 도링 로봇 런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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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